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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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힘든데 이게 실험이야? 너네가 원하는 실험은 이거야? 티비 볼까? 티비 티비가 최고야 애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네 맞아요 티비 볼까? 티비 너무 재미없는 것만 하면 요즘에는 재미있는 거 많아 진짜 요즘에는 진짜 재미있는 거 많아 포켓몬스터도 없잖아 포켓몬스터 있어 포켓몬스터 보여줄게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W 봤어? 어 나 알아 X, Y는? 봤어 이무집 있어 맞아 다 봤네 무조건 봐라 출동 파자마 삼총사 재미없어 패딩타운 툴 재미없어 그럼 포니 그럼 포니 포니 많이 받고 또 나고? 포니 많이 받고 또 나고? 코코는 무슨 말이야? 꼽꼬는? 포니 많이 받는 거야 야 수고는 짱구는 봄말이야? 짱구 좋아해 재미있는데 짱구 볼까? 네 오케이 근데 엄마가 짱구 보지 마 왜? 몰라 짱구 보지 마 진짜로? 똑같아 엄마는? 짱구가 엄마한테 대들고 이래서 엄마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럼요 꼭꼬 꼭꼬 할미가 보자 꼭꼬 할미가 보네 이 영상이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거 까다롭거라. 방문 게 뭐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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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이걸 봤다고, 프라우스 봤다고? 어, 봤어. 이걸 봤다고, 프라우스 봤다고? 미션이 봤다고, 봤다고? 아니, 지금 놀고 싶어. 저건 내가 이거라고 했잖아.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라마 보려고 했어. 라마 보려고 했어. 라바, 라바. 라마 보려고 했어. 라바 볼 거야? 라바 좋고 라바도 인천이네 엄마도 봐도 된대? 근데 라바도 봐도 돼 그러면 할미는? 아빠가 보지 말래? 아빠가 보지 말래? 가족들 다 명이 생겼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나가 없었을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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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보지 말래? 응 확실해? 그러면 그러면 안 유치한 걸 봐볼까? 우리? 삼촌 춤추는 거 한번 볼까? 아 싫어 싫어 그거 너무 무채해 무채해 그게? 그거 너무 무채해 무채해 그게? 무채해 조금 유치하긴 하지 아니 그럼 유치해 삼촌 몸선이 이상해 몸선이 별로야 기태희들이 따라줘 기태 이 동작이잖아 되게 유치해 갑자기 박자가 안 맞아 7살에 5살에 안 맞긴 하지만 한 번만 볼까? 야 나 진짜 이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보자 오 이거 어때? 한번 보고 말해줘 짧아 짧아 나 다 봤어 왜냐면 할미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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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보니까 다 봤어 진짜 언니가 이거만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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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질렀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만 봐도 안 돼 이거 본 적 있어? 레온이? 하하하하 진짜? 어때 어때? 엄청 유치하네 엄청 유치해? 그렇지 저게 전설의 지킨 역할이야 저게 엄청 유치해 아유 진짜 이상하다 엄청 이상해? 엄청 이상해? 까두! 얼굴에 깡통이 있어 깡통이 있어 얼굴에 깡통이 있어? 깡통이 있어 깡통이 있어 얼굴에 깡통이 있어? 아 아 정확해요 진짜 모자만 하는 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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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이 있어? 깡통이라 그러니깐 깡통 같아 이거 어떡해 하하하하 니가 뭔 일이야 어휴 애들이 너무 강렬하게 싫어하네 그러면 다른 거 봐보자 이거 어때 이거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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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한 번 들어봐 한 번 들어봐 알잖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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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완전 Inaudible 뭐야 juvenile 예외 진짜 하하하하 포 sunt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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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hrgie 됐지, 이제 유치하다고 한 이유 알겠어 춤선은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성촌, 성촌! 야, 그리고 카이 씨도 안 지고 앞에서 계속... 열심히 해야죠 어때? 형, 액션이 카이인데 반응이 없어, 노관심 에이, 그게 뭐냐 에이, 그게 뭐냐 라이, 한 번만 봐봐 판단해줘 멋있어 카이 씨도 제일 멋이 없다고? 아니, 엑소에서 메인 댄서인데 애들이 놀리는 거에 약간 재미가 든 거 같아, 요즘 삼촌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 저러나 보네 그래도 삼촌 밖에 나가면 그래도 꽤 알아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아니, 엄청나 봐 제가 요즘 직캠만 해도 500만 뷰가 넘는 직캠인데 이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약간 저의 뭔가 초심을 다시 잡은 거 같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집에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해? 난 원래 나갈 때는 같이 놀아주기 쉽지 않다. 언제까지 춤마야 돼.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진짜로? 밤이 됐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어, 얘네 잘 있게 놀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대. 난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대. 난 더 놀고 싶은데. 진짜 행복했어요. 알았어, 빨리 와줘. 알았어, 빨리 와줘. 고마워. 미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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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안 지치더라고. 근데 이 모자 진짜 안 짜진 거야? 짜지네. 아니, 못생겨졌어. 아빠 좀 많이 달려야, 많이 달려. 귀여워. 이제 마음 편하게 놀아줬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생기가 도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다는 거 아니야. 맞아. 왔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두 개 주는 거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숨어. 이리 와, 이리 와. 애들아 가자.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누나. 엄마 왔다, 엄마. 다진 재밌게 놀아줬다.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 거야? 누나. 나 존경해. 진짜 존경해. 존경해. 너네도 종종. 아, 됐어. 조심히 가, 누나. 야, 애들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다? 일부러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서 저한테 말해줬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괜히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였네. 오오오.